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어요.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이곳에서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을 정리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소원했다면 이곳에서 나에게 아련한 추억을 만들어주었던 사랑을 만나고 싶어요. 사랑 나와의 약속을 기억이나 할까요? 사랑 사랑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죠 만일 그대라도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도록 소중했던 기억 모두 지우라 하시며 그대 원하시면 다 버려야 하는 거겠죠 아프더라도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없어요 그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겠죠 피아! 여기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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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지 마세요 가지 마요 이렇게 그날 보낼 수 없어요 기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는 걸 아시잖아요 정말 떠나야만 한다면 한 번만 뒤돌아보고 가세요 나 영원히 그댈 죽음도 잊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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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간절히 원해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왜 내게 그 사람을 보내줬는지 하지만 아무리 아파도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일지라도 나는 그냥을 사랑한다 내게 그 사람을 보내줬는지 내게 그 사람을 보내줬는지